앙이 너무 좋아 보여 어 내려막길이다 이번에 세이프웨이 레스테란드에서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고급 웨건 유머차를 선물해 주셨지 이상 아빠가 개봉해 볼게 야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이렇게 차례대로 조립하는 설명서가 있어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볼게 힘들바를 잡고 올려줘 그 다음에 끝까지 잠깐 철극소리가 났어 철극소리가 났네 넣어줘 그냥 쑥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 바퀴 부분에 쇠 부분에 있는 구멍하고 여기는 구멍에 맞춰서 이거를 안전클립을 이렇게 해서 이게 바깥부분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맞춰서 맞춰주고 클립을 껴주면 뒷바퀴 완성 이렇게 해서 다닐지 여기다 다니다가 발을 눌러주면 얘가 브레이크가 돼 완전 안전하네 완전 안전 자 이제 손잡이를 펴줄게 여기 원터치로 되어 있거든 원터치 버튼 누르고 이렇게 더 높게 더 올라올 수 있어? 그럼 우와 세바퀴까지 완성 이게 되게 편의성이 좋아 여기 앞에 가방에 애들 짐 같은 거 넣어준 큰 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알아서 파니까 뚫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뚫려있어서 애들 굳이 이렇게 위로 안 빼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뛰어나가겠지 주머니가 하나 보조주머니가 두 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물건 뭐 우리 짐도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도 보면 뒤쪽에도 이렇게 출구가 있어 오 좋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머니 양쪽에 주머니 앞뒤로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스노피도 이렇게 해서 더 늘릴 수 더 늘릴 수 에베시야 너무 좋다 이리로 다 바람 들어가요 오 충지 들어갔다 충지 들어갔다 충지 들어갔다 충지 들어갔다 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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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그러지 마라 네가 들어가서 먹어 충지 들어갔는데 우와 들어갔어 충지 들어갔어 충지 들어갔어 충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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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이제 우리 나가볼까 네 이제 나가보자 나가보자 자 이제 유모차 타고 첫 외출 고 여기 안전띠가 있어서 참 좋네 응 좀 마음이 놓이지 어 충지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충지 어때 유모차 부시야 충지 어때 어 완전 개꿀인데요 아 오빠가 끌어주는거 좋은가봐 야 보여? 아빠 애지 보여? 애지야 언니 보이지? 애지 좋네 확 편한데 이게 훨씬 편한데 그렇지 아냐 노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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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